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탐사작가 다치바나 다카시의 사색계인 가운데서 그가 이탈리아 여행에서 깨우친 그런 교훈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치바나 다카시의 주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로마 다음으로 오래 머물러는 곳이 시칠리아입니다. 시칠리아라고 이렇게 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흔히 마피아를 떠올리거나 또 비스콘틴의 영화 살쾅이 같은 경우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시칠리아에서 제일 먼저 떠올린 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문화적으로 가장 번영한 식민도시가 모여있던 섬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시칠리아에서도 지금도 그리스 문명의 훌륭한 유적이 그리스 본토보다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이 시라쿠사입니다. 저도 한 2011년 무렵에 시칠리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탈리아의 다른 그런 좀 문명화된 그런 지역들보다도 착박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행지로서는 아주 좋은 오랜 기억에 남아있는 곳이고 그 가운데서도 아주 기억에 중심에 있는 곳이 바로 고대 그리스의 식민도시였던 시라쿠사였습니다. 다시 다치바나 다카시의 글입니다. 시라쿠사는 한때 시칠리아 섬 최대의 도시국가가 되어서 오랜 세월 동안 카르타크와 고대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다툰 강국이었습니다. 당시 시라쿠사의 지배자 일명 참주는 플라톤 숭배자였는데 그런 플라톤이 대화편 국가에서 제시한 철인왕에 의한 이상정치라는 아이디어를 현실정치에 실현해 보려고 아데네로부터 플라톤을 초빙해서 정치의 상당 부분을 맡겼습니다. 정치사에서 보기 힘든 시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플라톤은 시라쿠사를 세 번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그의 이상은 현실정치에 배반당하여 이상국가는 전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해설을 더하면 그의 이상은 현실정치에 배반당하여 이렇게 현실정치가 이상적인 것을 배반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드문 사례가 아니고 그냥 일상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다치바나 다카시의 글입니다. 한 번은 플라톤이 참주의 비위를 거슬려서 참주가 플라톤을 체포하여 노예시장에 내다 팔아버리려는 명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플라톤이 정말로 시장에서 팔리는 엉뚱한 그런 사태까지 일어났다. 다행히 친구가 대신 그를 사게 됩니다. 마침내 플라톤은 시류에 빠지고 개혁의 노력을 접은 채 자신의 고향인 그리스의 아데네로 돌아가서 정치 참여에 대한 꿈을 접고 문필과 교육에 전념하는 원래의 삶으로 돌아간다. 저는 플라톤에게 그렇게 원대한 꿈을 꾸게 하고 또 그렇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다 준 고대 지중해 세계의 최대 도시국가가 남긴 유적을 보고 싶었다. 저의 해설을 다하면 지금도 거의 원형에 가깝게 고대 그리스 시대의 원형 극장이 남아있고 많은 그런 고대 그리스의 식민 도시의 그런 유적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곳입니다. 시라쿠사가 특히 저는 잊을 수 없는 그 시라쿠사의 지중해에 비친 보름달 달물이뿐만 아니고 그냥 바다 위로 그냥 달 그림자가 비친 부분이 너무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다시 다치바나 다카시의 글입니다. 한편 고대 그리스의 정치를 말할 때면 참주라는 개념이 종종 나오는데 이것은 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군주 그러니까 절대 권력자가 될 수 없지 난 실력으로 군주를 참징하고 군주로서 행시하는 자를 뜻한다. 일본에서는 쇼와 50년대 1975년부터 1985년의 일본에서 명목상으로는 형식상으로도 법적 정당성은 전혀 없음에도 실력으로 일본의 정치를 자지우던 마쿠의 쇼군 다나카 가쿠의 수상이 바로 현대 일본이 낳은 새로운 유행에 참주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부분이 오늘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미 이상 세계와는 거리가 멀어서 결국 실력자가 무조건 자신의 실력을 이용하여 모든 사회적 결정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하고 국가 시스템 전체를 제 멋대로 제 뜻대로 움직여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현실의 세계이다. 이 부분이 압권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미 이상 세계와는 거리가 멀어서 정치라는 것은 결국 실력자가 무조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 법과 제도를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정치의 세계이고 현실 정치의 세계다. 이것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상황하고 똑같은 거죠. 많은 개몽되고 양식 있는 시민들은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안 된다. 어떻게 공수처를 만드냐. 어떻게 중수처를 만드냐. 그렇게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하면서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냥 수사하는 것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조국 수사 좀 열심히 했죠. 나머지는 가장 중요한 수사는 거의 손을 안 대고 그냥 도망치듯이 나가버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또 다치바나 다카시의 주장입니다. 그러한 세계에서 플라톤 같은 이상주의적 정치이론과는 힘있는 정치적 실력자가 등장하여 이상과는 아무 관계없이 불문곡 전행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금방 손을 놓고 도망치고 만다. 저의 해설은 이게 지금 한국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다시 다치바나 다카시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상주의자도 아니고 정치이론과도 아니므로 현실정치가 이상주의자의 바람과는 반대쪽으로 한없이 추락해가고 세상의 대세가 거기에 추수하더라도 당황해서 발만 동동 구르거나 하지 않고 내가 설정한 또 다른 시험판에서 뚝심있게 계속 대결할 수 있었다. 역사상 그 어떤 참주도 권자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 이것은 다나카 각구의 수상의 사임을 불러일으킨 다나카 각구에 관한 고발성 연구보고서를 다치바나 다카시가 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설정한 또 다른 시험판에 뚝심있게 계속 대결할 수 있었다. 역사상 그 어떤 참주도 권자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다툴 수 있었다. 이런 주장으로 볼 수 있겠는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치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정치가가 힘을 가진 자가 모든 사회적 결정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하고 국가 시스템 전체를 제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 바로 현실 정치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물론 다치바나 다카시는 그들이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붙었고 결국은 다나카 각구의 몰락을 가져왔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오브랩되게 만드는 다시 한 번 더 회상시키는 그런 좋은 종류의 지적이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